아 아 뭐 해요 봉 보도 못한 그의 차례 이제 표 풀어 차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2단 도전 2단 도전 2단 도전 슈가 형이 마음이 아프다 지금 태형이 아직도 2단이야 하 하 하 하 하 나 춤 속았잖아 마술인가요? 아니 뭐야 네 조만간 방탄소년단의 5호 무대도 지켜봐주세요 기다려 기다려 조금만 조금만 모두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야 좀 때려봐 잡아봐 잡아봐 빼기 아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혹시 수학 잘하시는 분 계신가요? 안녕 저는 수포자였다 혹시 손 들어보실래요? 저 완전 문과했습니다 그럼 두 분은 무슨 어워드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미 하지말라고 그런거 라이프잖아 자 갈게요 3번 odes 아 오 하 나 정말 명품연기잖아 형씨 그럼 깜찍하세요 깜찍 깜찍 깜찍해요 잘한다 뒷옷 벌어져야지 내가 먼저 할까? 남순아님 먼저 해 제가 먼저 할게요 하나 둘 셋 수현 윤기한테 취재해주세요 잘한다 잘하긴 한데 잘 찌긴 한다 왜냐면 저희 멤버들 보세요 아시아 스타일 남민 스타일 북민 스타일 한국 스타일 유럽 스타일 스타일 뭐 이런 얼굴 난 선생님이 울컴이 할 것 같아 몰라 오늘도 다른 날은 하지 무스크라니? 아 왜 영어만 할까? 다른 날은 다 잘 된다 다른 날은 다 잘 된다 다른 날은 다 잘 된다 좋아 likes 확좋아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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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배교 부려봐 애교. 라지볼 날라. 라지볼 날라? 아냐 아냐. 록바이슨이야? 라지볼 날라 아니면 록바이슨이지. 아 웃겼다 웃겼다. 아 진짜 소수해. 몰라. 아 나 땀 나. 아 뭐야. 꽃발. 지민아 정국이. 아 뭐야. 꽃발. 지민아 정국이. 꽃발. 지민아 정국이. 꽃발. 대역 대역 사는 게. 그러니까 뭐예요. 지민아 정국이. 지민아 정국이. 지민아 정국이. 지민아 정국이. 지민아 정국이. 불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. 아 지금 지금. 마리를 지금 시전을 하고 있습니다. 무릎 박았어 이 와중에. 이 와중에. 한 번에. 무릎 잡고 있는. 괜찮아? 괜찮아? 마리가 지금. 아 위험해요. 아 뒤져졌어요. 이게 스크랩. 닭강정도 있고. 십탉도 있고. 십탉도 있고. 참치도 있고. 삘 빼가면. 택택도 있고. 닉기도 있고. 닉기도 있고. 닉기도 있고. 닉기도 있고. 닉기도 있고. 아 인기가 있어요. 인기가 있었네. 예. 감사합니다. 준비 시작. 시작! 세게 쳐야 돼, 세게 쳐야 돼 아,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오, 좀 하는데? 이거 깨져도 그냥 해야 할 것 같아요 어, 잘해! 이 자체가 멀찍이 되게 돼 형, 몸짓하지 마요 알았어, 알았어 아, 아 오케이, 오케이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왜? 무화꽃이 피자! 지민이, 이리 와 왜 우리나 움직여? 너무 웃기잖아요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근데 이거 잡고 가면 나도 틀릴 수 있는 거 아이가? 잠깐만, 안 돼, 넌 내 손 잡고 있어 안 돼 이업! 이업! 형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아, 고관절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